자 안녕하세요 네 혈압마라톤 달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도박 갑니다 원기옥 도박 아 아 어 시한폭탄이네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네요 장님 한 명 나왔구요 일단 어차피 이거 아 원기옥 누가 떨궜어 아 시한폭탄이었었는데 누가 떨군거야 원기옥 하나 받은 사람이 있었나본데 아깝네 마이너스 3분 바퀴 뭐하는거야 거기서 어디가 오케이 여기서 꿀을 벌려 그래 오케이 물귀신 아 파괴하겠다 근데 도망가 이건 그냥 보내는게 낫죠 스커즈는 혹시 나 잡아줄 사람 없나 탱크 나 못잡나 골목대장 왜냐면 난 좀 더 좋은애를 초기야 축하드리구요 오케이 좀 더 높은 그런 어 유닛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 안 들어갔어요 원래 사람이란게 한 번 욕심을 부리면은 어 끝이 없는거야 아 젠장알 욕심부리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욕심은 적당히 부리세요 아 답도 없네 점수도 마이너스 50 미만이고 어차피 빵점인데 이거 잡을 사람 없나 신세계 어 레이스 있다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샷 다시 돌아가시구요 어? 똑같이 해줍니다 네 아 나한테도 아까 축하해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거야 어 꾸리남 유닛 로끼리였어? 오케이 이렇게 잡고 장님 일단 하시고요 오 빠른 부대이정을 했나보네 안했구나 부대이정 한 줄 알았네 아! 이러나 먹어 아 원기공 누가 자꾸 떨구는거야 아 나한테 붙지 말라고 나도 0점이야 왜그래 잡히지도 않아 이거 안갈래 그냥 가야되겠다 저 원기공 어떻게든 잡아야되는데 어 다카칸 원기공 잡는게 아니라 요거 빨간색 아 근데 이거 쓰기가 좀 아까워요 원기공 맞는 사람 없어? 노란색이 한번 썼으면 좋겠는데 나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아! 오케이 아! 안 돼 도망가 이건 잡고 어디갈라그래 그나저나 스킨부디정을 안했네 이거 뭐야 이렇게 많아 뒤로 빠지고 어딜 이렇게 쉽게 갈라그래 안 돼 파괴해 빨리 아 파괴 안해 그렇지 잘했어 아 아주 좋았어요 이건 좀 많이 때려야돼 그래야 잡혀 잡을 수 있을까 제발 아 참여 아 너무 아깝는데 아 너무 아깝잖아 잡고 잡고 아 이거 도망가야되겠네 저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누가 원기공 썼어 어 냅두자 이거 안 잡을 거야 어 투리버 아 오케이 또 이거 떴다 아 시한폭탄을 잡아야도 그냥 들어갈 거면 모르겠는데 아 못 잡았다 아 담당했지 주황색 자기가 어딨는지 모르고 있어요 들어간 줄 알고있나봐 위치를 못 잡고 있어 여기 있는데 흠 이제 이제 찾았네 빨리 잡아야돼 그렇지 아 나이스 80만점 나이스 샷 아 아 원기공 더럽게 잘 오케이 주황아 제발 점수 깎게 오케이 점수 다 깎아줄게 왜 깎이냐니 이게 파베시 어 아 뭐하냐 거기서 금침하게 최대한 점수 깎고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면 흠 총무늬이 많이 깎았어요 어차피 어 어차피 파괴할 거잖아 뒤로 빠질래 흠 아 아비터 떴어 흐흐흐흐흐 꼴게 원기옥 드럽게 많이 쓰네 진짜 어디갔어? 뭐야 뭔데 이거 안가 안잡아 알아서 일어나서 가 저글린 개 때야 이거? 야 이거 잡아야 돼 아 빨강 어디갔어 야 안 돼 아 진짜 아 나빼고 70만원 아 저거 들어가면 어떡해 타이밍도 참 되게 아쉽네 아 좋아요 구석에 짱밖혀 있어야지 아 다크템플로 오고 있네 아 또 원기옥 썼어 이상하면 원기옥이 남아도나봐 몇 번 쏘는거야 원기옥을 아 나도 걸렸다 이거는 뭐 틈도 없죠 원기옥 썼을 때 원기옥 터지면서 장륜 걸리면은 부대 지정 할 시간도 없어요 진짜 바로 화면이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아 아 뭐야 아 너 왜 또 여기 왔어 아 신세계 왔어 그니까 안가 갈 때까지 가보자 동맹공동점수 동맹공동점수 다 동맹상되어 있잖아 떨어져 붙지마 그냥 기어가 살려달래 같이가자 딱 달라붙어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본인 직접가 나한테 붙지 말고 직접가 아 아깝다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그와중에 파란색 어? 원격 떴네 일단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파란색 완전 웃기네 신세계도 아닌데 신세계로 넘어가야 돼 저것도 일종의 버그 아닌가 뭐하는거야 거기서 겁도 없이 배륙을 짚고 있어 이미 한번 지은거 같은데 오케이 벗어났다 아 똥싸개 나왔네 좀 잡아봐 시안폭탄 그냥 터뜨리는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그냥 들어가자 어 69만이면 나쁘지 않아 뿌리고 오케이 양념 뿌리고 어 잠깐만 잠깐만요 어 메딕 나왔어 대박 이거 먹을수도 있어요 빨리 빨리 코맨드 먹었어 빨리 나이스 띄우고 들어가 빨리 오케이 오케이 777만 930만 그래서 기다릴게요 아 아 저기서 저거하고 있네 아 너랑은 왜 견제해 날 견제해야 돼 이제 이젠 내 차례야 평생 얼릴 생각인거 같은데 그래봤자 원기옥 쓰겠지 누군가 나는 안써 한개밖에 없어서 오케이 들어와 빨리 올라와 올라와 오우 마이너스 3만 바퀴구나 오케이 나이스 점수 다 깎어라 점수 다 깎어라 점수 다 깎어라 아우 오버로드 축하드리구요 거기서 뭐해 다 보이게 오케 원기옥 나이스 쓰게 냅두는 것만 해도 오우 초기야 나이스 그 보라돌이 보라돌이 오 점수 동맹 아닌 사람 오케이 바로 풀고 나갔어 게임 일시정지하고 나갔어요 일단 최대한 점수 까버려야지 다 아 일라 소환이야 괜찮아 소환해 오른쪽으로 빠질 준비 나갔어요 나갔어요 어 파멧이다 잠깐만 이건 잡아야 돼 서로 점수 깎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그렇지 변태다 아 아 흠 시한폭탄 아니야? 그냥 냅두자 제발 들어오지마 안돼 조암아 가만히 있어 그렇지 그렇게 이러면 터져요 위에 있는 시간 지나면 어? 왜 안터져 시... 시한폭탄이잖아 왜 안터져 아 나 이런 그 와중에 파랑 저글링 뭐 이거 어렵지 않죠? 광클하는거 쉬워요 얼마를 얼마만이 했는데 이 정도쯤은 오 나이스 이걸로 점수 먹자 꽤 쏠쏠합니다 쓰리쿠션이라서 저거 잡아주면 안되는데 뮤탈 왜이렇게 세 이걸로 끝낼 수도 있겠는데 사람이 가자 어? 나이스 흐흐흐 뮤잘로 끝내자 아 원격스네 잡아 막아 아 못막았어 간지러워요 그렇게 간지럽진 않네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제발 프로브야 아 아 어 다행이다 어우 갇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터지잖아 파괴신이다 이거 파괴 안되지 어 되네? 어우 넥서스 내 것도 되는구나 내 넥서스도 안되는 줄 알았는데 오케이 닌자 나이스 끝났다 가볍게 끝낼 수 있는데 저거 초기화인 줄 알았네 모두 초기화 축지법 나 여기로 갈게 여기로 가서 왼쪽으로 간 다음이고 들어가면 끝나 이거 놓으시고요 네 옥겹 안 쓰나요? 주황님 나갔네 좌우 흔들었다가 들어가면 끝나요 다 나가네요 다 나갔어요 네 이거 한번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볼까? 여기로 들어가서 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? 아 48만짜리 나오네 결국에는 어차피 끝났네요 마무리하고 끝! 수고하셨습니다 자 5 9 9 10 10 17 19 10 20 20 10